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언젠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 정말 너무 스케일이 큰 꿈을 꿨어요 정말 요즘 그 뭐라 해야죠? 서양에서 나오는 영화 그거 블록버스터인데 마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마블 영화에 보면 우주로 갔다가 이 우주 저 우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겁나게 큰 스케일로 이 지구가 막 멸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곧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막 벌벌벌벌 떠는 것을 제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막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 막 와 닿으면서 막 모두가 공포감에 막 사로잡히고 질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눈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팍 떴는데 새벽 2시예요 그러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다시 또 잤죠 그때 이제 2부가 또 나오는 거예요 2부 자리 시리즈로 2시부터 4시까지 또 그거 비슷한 블록버스터급의 공포 영화가 막 상영되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여전히 4시인 거예요 그날따라 잠이 희한하대요 그래서 다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문득 문득 방금 전에 그거 어디 갔지? 방금 전에 그 공포감 꿈속에 있었던 그 실제감 정말 실제 막 살이 떨릴 정도의 그 실제감 그 두려움 그 공포감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워하는 그 공포 어디 갔지? 없는 거예요 분명 있었는데 그냥 눈 하나 떴을 뿐인데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었는데 전혀 두렵지 않나 지잖아요 아우 문제가 없어요 눈 하나 떴을 뿐인데 지금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평생토록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인생 동안 여러분 인생이라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내 눈앞에서 상인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어 이런 영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실패하는 영화 어떤 사람은 우울한 영화 어떤 사람은 막 로맨스 어떤 사람은 불륜 영화 어떤 사람은 공포 영화 별의별 막 성공신화를 쓰기도 하고 오만 가지 영화가 곳곳에서 펼쳐져요 회사 출근하면 막 성공에 대한 진급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막 여기에 시달리다가 또 집에 딱 퇴근하면 집에서 또 다른 영화 속에 아내와 자식들과 또 부딪히다가 이게 진짜 같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이 진짜 속에서는 이 진짜 속에서는 나는 돈을 반드시 벌어야만 돼요 못 벌면 큰일 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이겨야 되고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막 분노 이게 끓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복수해줘야 될 것 같고 모든 게 생생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너무 생생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들이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 모든 괴로움들이 우리 인생 내가 인생이라고 여겨왔던 나라고 여겨왔던 내 인생이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있나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켜야 그게 옆에서 착 재생이 되잖아요 재생이 될 뿐이잖아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다면 한 생각도 없다면 그냥 눈앞이죠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오후에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의 구름이 너무 투명하고 너무 파래서 그냥 그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히말라야 갔을 때 거기는 한 3천, 4천, 5천 고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이 우리나라에서 보던 그 푸르른 하늘보다 새파라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쨍하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너무 쨍해서 이게 실화야 싶을 정도 이게 약간 가상현실 같은 가상현실 CG 이런 속에 내가 똑 들어와 있나 싶을 정도 밤에 별이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짜였어? 너무 놀라울 정도의 그런 쨍함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 모든 게 생생한 게 진짜 같아요 막 진짜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진짜 속에서 우리는 울고 웃는 영화를 꿈을 꾼단 말이에요 무슨 꿈일까요? 이것은 생각의 꿈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꿈꿨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날은 악몽이 왔다가 가죠? 악몽 끝까지 계속되나요? 왔다가 가요 꿈 깨면 끝이에요 또 행복한 꿈도 왔다가 가죠 매일 밤마다 다양한 꿈들이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데 그게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알죠 옛날에 다양한 꿈 꾼 줄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꿈은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꾼 놈은 왔다 가지 않았어요 꿈 꾼 줄 아는 그 놈은 왔다 가지 않았어요 어떤 꿈이 왔다 가도 상관없어요 개의치 않아요 왜 그 꿈인 줄 아니까? 그 꿈을 여기서 언제나 이 자리에서 지켜보는 게 진짜 나지 왔다 가는 꿈이 진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서 꿈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꿈은 중요치 않아요 왔다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돈 명예 권력 가치 진짜인 거 이거 왜 생생한 진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흑백 TV 보다가 또 나중에 칼라 TV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진짜 같아요 그러다가 3D 입체 영화 같은 것들을 3차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3D 영화관에서는 더 생생한 것 같은 걸 경험해요 그러다가 4D 영화관이 나왔어요 4D 영화관이 나오는데 그때는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막 영화의 스토리에 따라서 의자도 막 같이 움직이고요 또 막 바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막 물이 끼얹어지면 실제 여기로 물까지 튀어요 그게 이제 4D 영화관의 그런 정도의 생생함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5D가 나왔다 그래요 5D 영화관이 생겼대요 그런데 거기는 입체 360도 입체 영상관 온 전체가 화면인 거예요 스크린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귀신이 이렇게도 오지만 귀신이 이렇게도 오잖아요 실제 뒤쪽 스크린에서 귀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직접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즉 우리는 점점 더 현실같은 생생한 생동감을 주는 진짜 현실같은 것에 근접해 가는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4D, 5D가 정말 100% 진짜같이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100% 진짜처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100% 진짜같은 4D, 5D 영화가 여러분 눈앞에서 상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 5D 영화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꿈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생생하니까 너무 진짜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영화의 꿈이에요 꿈 왜냐하면 진짜 뭐랄까 제가 예전에 한 11년도 부처님 오신 날은 무슨 설법을 했나 이렇게 보려고 파일을 열어봤어요 거기 이 글씨가 있길래 제가 한 줄 적어왔습니다 삶에서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다 신념도 과거도 기억도 나도 부처도 진리도 그저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확실성은 경험 자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 생각이에요 나는 남자야 생각 아닌가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산 사람이야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한 생각도 없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있어요 내가 몇 살인지가 있어요 어느 날 나이를 잇는 때가 많잖아요 나이를 잇잖아요 그래도 어느 날 문득 아 내가 참 몇 살이었지 이러고 깜짝 놀릴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나이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일으켜야지만 내가 몇 살인지가 만들어져요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생각이 없을 때 여러분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는 그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각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그냥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이지 이걸 그냥 이렇게 이 생생한 경험 이거는 진짜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듣기 좋다 듣기 싫다 좀 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본다면 이거는 종소리이거나 무슨 소리거나 좋거나 싫거나 이런 어떤 소리잖아요 어떤 소리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또 이 소리가 듣기 좋다거나 듣기 싫다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럼 그것은 그 소리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 소리에 대한 해석은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저를 보고 불자들이나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하실 수 있겠죠 아 스님이니까 좋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불교를 너무 싫어하는 누군가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악마 마귀 사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심지어 대학원 다닐 때는 저 명동 어딘가를 걷고 있는데 무슨 이단 종교 집회하던 사람들이 막 저를 보고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적도 해코지 비슷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서점에 책을 사러 갔더니 혀를 끌끌 끌 차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휴 이러면서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 책 두 권을 주시더라고요 꼭 읽어보라고 보세요 우리가 진짜 진짜가 뭐냐 진짜는 다무진 다 해석이에요 저에 대한 이미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맞는 걸까요? 저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가 맞는 걸까요? 올바른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은 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지 속에 법상스님을 만나고 있어요 자기 이미지 속에 그림을 그려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한 번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한 번도 진실로 진짜로 만나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치 저거와 비슷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두어 번씩 명절 때마다 설 추석 할 때마다 아버님 따라서 저 시골에 산소를 갔거든요 아버님 할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산소 갈 때마다 아버님께서 막걸리 사들고 가셔서 이제 저를 하고는 그 앞에 산 지켜주는 아버님 친구분 사시는 집이 작은 마을에 있어요 아버님 친구분 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그러고 저는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러고 집에 오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을 갈 때마다 그 집 딸내미가 저랑 나이가 똑같은 예쁘장한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저랑 나이도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우리 옛날 영화 소나기 같은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갈 때마다 말을 할 일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항상 조용히 있었어요 뭐 시키면 지키는 거 하고 뭐 가져와라 그냥 갖다 드리고 쓱 들어가고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완전 이상했었어요 왜 이상할 수가 있느냐 하면 말을 한 마디도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모르고 저는 그냥 제 혼자 상상한 거예요 몇 년을 갔는데 갈 때마다 말 한 마디 없이 조용히 수습은 듯 얼굴도 정면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시끄리끗 보면서 옆모습만 살짝 살짝 본단 말이에요 정면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 속에서는 동화 속의 아름다운 주인공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아이의 성격은 너무 좋을 거고 너무 착하고 너무 순박한 시골의 정말 그 시골 어린 아이일 것이고 성격은 조용할 거야. 조용한 사람. 말도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지 않을 거야. 자기의 그 어린 애가 그 어린 지 좋아하는 이상형을 거기다 이렇게 자꾸 퇴원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걔를 직접 못 만나본 거예요. 자기 상상 속에 그 아이를 만난 거죠. 그 상상 속에 그 아이와 막 사랑에 빠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아이와 이별한 때가 있었어요. 지 혼자 만났으니까 지 혼자 이걸 하는 거지만 언제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너무 강렬해서 그게 이건 뭐지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그 아이가 우리 시내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우리 초등학교로 아마 전학을 왔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상상하던 그 아이 막 두근두근 떨렸는데 저쪽에서 막 두근두근 떨고 있는데 제가 상상했던 그 아이는 말도 못하고 수줍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계획으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앞에 나가서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자기 소개를 막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막 온갖 몸짓을 지니까 애들이 막 와와 이러면서 너무 말갈량의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때 막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별해버렸어요. 넌 아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정치인에게 내가 기대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투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또 나중에 원망하잖아요. 그럴 줄 몰랐다. 누가 그럴 줄 모른 거예요. 내가 그럴 줄 모른 놈이죠. 내가 그 사람 한 그 정치인에게 이런 이런 정치인이 되주기를 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욕한단 말이에요. 저야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그랬다 치고 우리는 어른이 됐어도 똑같이 그러고 산다니까요.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요. 자기식대로. 그러고 바라보니까 세상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실망할 일 투정이고 이렇게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한 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진짜일 수가 없죠. 그 생각이 없으면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이 이미지 저 이미지를 아무리 해봐도 그 사람의 진짜는 만날 수 없죠. 여러분 저의 진짜를 만나려면 여러분 이미지 속에 저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제가 아니죠. 그죠? 그럼 진짜 저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만나질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 투영된 법상이라는 쉼을 만난단 말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장병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다 쌤쌤 하듯이 쌤쌤 이러듯이 우리 이제 군의 군 장병들은 우리 스님들을 스님 안 불렀어요. 쉼! 쉼! 그런데 그게 듣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쉼이란 쉼! 분별을 쉬어야 되는 게 스님이거든요. 한 생각 분별을 쉬면 생각을 쉬면 바로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스님이라 그래서 쉼! 법상! 이랬었거든요. 저마다 자기 세상에 자기 우주에 나에게 자기에게도 자기를 더 칠해요.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가짜 생각의 이미지를 자기를 더 칠해요. 그리고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무능했어. 이러고 좌절한단 말이죠. 또 세상에게다 그런 더 칠을 해요. 자기 식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건 진짜 진짜 삶이 아니에요. 가짜 삶이에요. 생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딱 더 칠을 해놓고 나서 그거와 만나는 내가 내 남편에 대한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매일 이제 나는 그 남자와 사는 거예요. 진짜 저 남자와 사는 게 아니고 남편과 사는 게 아니고 내 이미지 속에 이 남편하고 매일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아니까. 이 남편 내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알아. 아는 거는 귀하게 안 봐요. 생기롭게 생생하게 안 봐요. 처음 보는 게 남자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게 처음 봐야 새롭거든요. 그런데 아니까 나 이 사람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실과 마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자식이 뭔 말을 해도 귀담아 안 들어요. 한마디만 해도 말을 딱 잘라버려요. 아니까. 제가 입만 벌려도 뭔 얘기할 줄 난 뻔히 알아. 또 뭔 얘기할 날이 될 거야. 넘겨짚는단 말이에요. 평생을 넘겨짚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폭발해요. 폭발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말하면 항상 제대로 듣지도 않아. 그럼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듣지 않아. 난 평생 듣고 살았는데. 실제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넘겨짚어요. 그 사람을. 왜? 자기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이 가상의 이미지 그거를 데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삶이 항상 지루한 거예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생생함. 신선함이 사라져요. 삶이 이렇게 생생하게 활발하게 살아있는데 우리는 삶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삶만 데리고 사느라고. 생각 속에 삶은 신선하지가 못해요. 살아있지 못해요. 죽어있어요. 항상. 어제 만난 그 사람이에요. 오늘 만나도. 어제 만난 그 삶이에요. 어제 가던 그 회사고. 맨날 지루하게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생각 속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심심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고 진짜를 마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를 뿐 한단 말이에요. 모를 뿐 안다는 생각을 포기해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현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늘 지금 여기서 완전 생생한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만나 신선한 그러니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바라보게 돼요. 그럴 때 삶은 깨어나기 시작해요. 살아있어요.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도 그렇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평범한 것을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한번 바라봐라 한단 말이죠. 하늘을 구름을 바람을 자연을 자연의 변화를 그냥 생각 없이 생각을 빼고 그냥 직접적으로 마주해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의 진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제비꽃을 바라보던 그 해 그 해의 봄 그 해의 여름 그 해의 가을 그 해의 겨울은 제가 난생 처음 보는 봄이고 처음 보는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제가 사진첩을 뒤지다 보니까 그 해에는요 정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 그런 봤더니만 봄부터 매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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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에 너무 평범한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풀떼기 나무 이파리 아무것도 아닌 걸 매일같이 수백개 수천개를 막 찍어놨어요. 아직까지 버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찍어놨나 했더니 그때는 막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 이파리 하나하나가 커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 안에가 하루하루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처음 태어났다는 느낌?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완전히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틈만 나면 지리산에가 있고 설악산에가 있고 이산 동네 디지산에가 있고 그 살아있음이 너무 저를 가슴뛰게 하는 거예요. 저를 깨어나게 난생 처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이건 뭐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한겨울에 태백산에 눈이 펑펑 오는데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럴 수가 있어? 아무도 없는 산속에 수박히 내린 눈길 위를 그냥 걷는데 와 이런 천상세계가 이 사바세계에 있구나. 놀라움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그래서 막 견치를 만끽하고 있는데 잠시 후 눈이 그칠 즈음 되니까 어떤 등산 클럽에선가 한 2, 30명이 우르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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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제가 도반들 여섯 명이 같이 히말라이를 갔었거든요. 제 혼자 히말라이 가기 전에 한 5, 6년 전에 도반 스님들 여섯 명이 같이 갔는데 그때 히말라이 기억이 그닥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도반들과 좋았던 기억만 있어요. 도반들과 대화 나누고 같이 걷고 트레킹을 가기로 해놓고 그중에 누구는 가자 누구는 가지 말자 이마에 말 오지 않았냐 뭐 이런 걸로 투닥투닥거리면서 또 걷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끼리 서로 까르륵 웃으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섯 명이서요. 그 산길을 걸으면서 노래를 메들리로 몇 시간을 부르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80년대 90년대 노래들을 막 서로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러면서 몇 시간을 걷는 동안 아무도 안 만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도 별로 안 만나면서 그런데 그때는 벗들과의 즐거움만 기억이 주로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혼자 가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더란 말이죠. 즉 우리는 삶을 삶을 살려고 우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삶을 죽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죽이고 있으니까 분별심을 가지고 삶을 죽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심심한 너무 당연한 진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지 속에 법상만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지 속에 법상 스님만을 만나잖아요. 이것을 생각 이미지 개념 빼고 만나보세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신념 생각 절대 확신할 수 없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법상 스님이 진짜 저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법상 선생님이 저 양반이 맞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건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된 게 맞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나이를 잊잖아요. 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진짜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종소리를 경험하고 있어. 사실이 아닐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걸 해석하지 말고 그냥 본다는 사실 듣는다는 사실 숨쉬고 있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생생한 진실 이게 100% 드러나 있잖아요. 꿈도 왔다 가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꿈도 왔다 가는데 꿈 꾼 줄 알고 그때 꿈을 목격한 놈이 있으니까 꿈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이런 꿈꿨어 하잖아요. 그 목격한 놈은 어디 있었어요? 어떨 때는 꿈 전체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 꿈속에 그 한 놈이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고 그 꿈속에 있는 그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지 않아요? 꿈 전체를 통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이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저 앞에 있는 저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텅빈 가운데 어떤 하나가 생사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않아요? 그냥 무언가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텅빈 바탕 위에 여러분 꿈이 어떠냐 하면 꿈이라는 것이 텅빈 텅빈 바탕 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뭔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꿈의 세계 갑자기 짠 하고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막 드러났는데 어디서 드러났어요? 꿈이 어디에 있어 드러났어요? 여러분 꿈의 세계를 여러분이 그 꿈을 만들어내려고 꿈의 세계의 그 땅을 내가 여러분이 샀나요?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남들도 만들어 놓고 빌딩도 만들어 놓고 해서 그거 들어가서 그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물질적 현실이 아니잖아요. 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큰 우주가 꿈속에 있는 그 큰 우주가 어떻게 머릿속 안에만 있겠어요?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딘지 모르는 텅 빈 이 공간 속에 어딘가에서 꿈의 세계가 갑자기 짠 하고 벌어졌어요. 펼쳐졌어요. 펼쳐졌다가 눈을 딱 뜨면서 깸과 동시에 그 우주가 탁 사라져버렸어요. 즉 텅 빈 가운데 무언가가 생겨났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꿈이라는 건 그죠. 이 소리가 텅 빈 가운데 왔다 갈 뿐이듯이 꿈도 왔다 갈 뿐이에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나요?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다 그래요. 삼나 만상 모든 것이. 여러분 외로움, 이런 느낌이 인연 따라 살쪄 갔다가 가요. 분노, 분노가 온 땐 거 왔다가 가버려요.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이제는 괜찮아 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병이, 아픔이, 통증이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게 이 텅 빈 바탕 위에 그냥 왔다가 가요. 왔다 가요. 전부 다. 나도 왔다 가고 세상도 왔다 가고. 이 우주 전체가 그렇게 그냥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다 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늘 목격하고 있는 그런데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소리를 손을 움직이게 하는 그 놈 그 놈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게 하는 놈, 내게 하는 놈 그 놈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손을 움직이게 하는 그 놈을 확인하는 거구나 이 소리를 듣게 하는 그 놈을 찾는 거구나 하고 이 뒤에 있는 그 놈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럼 아트만 같은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색, 즉, 시공이라고 해요. 즉, 즉, 즉 곧 여기다, 여기. 곧 여기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것뿐. 이걸 움직이게 하는 다른 뭔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이 하나의 진실이 항상 드러나 있고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리에서 항상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짜리 떨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해석하니까 남편이라는 부처님을 우린 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만들어놓은 가상의 남편만 내가 자꾸 데리고 사니까 진짜 남편과 못 만나듯이 항상 우리는 진짜 진불 진짜 부처를 만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서 사니까 그리고 그 생각은 비교, 분별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항상 비교, 분별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돈이 없어 괴롭다? 옛날에 돈 많을 때랑 비교하는 건 괴롭거나 내가 경쟁자라고 느끼는 남들과 비교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괴로움은 없어요. 아플 때도, 팔이 한짝 없을 때도 양쪽 발, 양쪽 다리까지 다 없어진 사람에 비하면 나는 다행이다 싶어서 고맙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면 이건 비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라는 건 내가 비교, 분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건 환상이에요. 환상 가상현실이에요. 내가 만든, 분별이 만든 가상현실 가상의 괴로움이에요. 진짜를 만나면 그게 사라진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가르침이나 법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항상 진짜 자기와 마주하도록 진실과 마주하도록 여여한, 여여와 마주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여한, 여래는 뭐냐?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는 것 와도 온 바 없이 오고 가도 가는 바 없이 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좀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좋은 거는 내 생각으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해놓고 좋은 건 더 가져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걸 더 많이 갖는 데 성공하면 내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 목록이 있어서 그걸 더 많이 갖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가 있죠. 그렇죠? 없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더 건강해질 거야. 돈을 더 벌 거야. 몇 살까지 건강히 살 거야. 뭐 온갖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좋은 걸 더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걸 더 많이 가졌을 때 성공했을 때 기쁜 그걸 누리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는 있겠지만 노력해서 갖게 된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왜?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잠깐 행복하겠죠. 여러분 지금 추구하니까 추구한 걸 얻을 때 잠깐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걸 놓쳤을 때 반드시 괴로워져요. 즉 좋은 걸 갖는 것에서 얻는 행복은 단편적으로 잠깐 행복하게 해준 뒤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공덕천과 흑압렬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는 또 공덕천만 보이니까 좋은 것만 보이니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추구하던 것을 포기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막 살거나 대충 살거나 열심히 살지 말란 건 아니에요. 어떻게 포기하느냐? 하되 함의 없이 하면 돼요. 결과에 대한 집착만 포기하면 돼요. 무엇이든 다 해도 좋지만 왜? 꿈이니까 다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꿈의 세계를 진짜처럼 살아야 되니까 이게 생생한 5D 현실처럼 느껴지니까 그 속에서는 진짜처럼 먹고 진짜처럼 말하고 진짜처럼 돈 벌고 진짜처럼 자식 키우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해도 좋다. 그런데 이게 꿈인 줄 알고 하면 결과에 대한 지착이 없어요. 과도한 기대가 없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좋은 거예요. 왜? 안 되면 아 내 생각에 틀렸구나. 현실이 옳았구나. 그러면 고마운 일이죠. 나는 틀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분별은. 그러면 현실은 언제나 맞는 결과를 내릴 거니까 현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밀쳐내고 싶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밀쳐내려면 최대한 노력을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안 돼도 오케이. 안 되면 땡큐예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를 찾고 속을 팍팍 긁으면 그걸 받아들일 때 업장이 소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그건 또. 삶은 항상 진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항상 좋거나 나쁜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살면 괴로워요. 생각은 끌어땅기거나 밀쳐내거나 돌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괴로워요. 그래도 괴로워요. 그러잖아요. 왜 괴로울까요? 내가 땡기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더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추구하는 게 있으니까.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포기 못하니까. 집착 없이 하면 되는데 집착하면서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엊그제 63세 되신 은퇴자 출가 제도가 불교정단에 있어요. 그래서 노후에 황혼 출가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노후에 출가하신 스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님 출가한 지 3년밖에 안 됐대요. 나이는 63이시지만.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에다 그런 내용을 썼어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였다라는 걸 만든 것 같다. 그러면서 죽는 게 두려울 게 없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죽으면 죽으면 되는 거다. 되게 담담하게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죽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에요. 이 몸을 나라고 할 때만 죽는 게 대단한 엄청난 일인 것처럼 착각될 뿐이지 죽는 거 별일 아닌 거예요. 사실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는 우리의 진정한 자기는 늙을 수도 병들 수도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깨달으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힘들게 먼 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처럼 나도 부처님 요만큼 해서 한번 좀 따라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마음을 내시냐면 알겠어요. 스님. 제가 뭐만 하는지 오늘 알겠고 제가 열심히 본문 듣다 보면 언젠가는 될 일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듣다 보면 언젠가는 확 내려갈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그걸 체험할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그걸 알 때가 오겠죠. 이런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생각이에요. 과거나 미래는 다 생각이에요. 오로지 지금뿐이에요. 지금뿐.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부처님 오신 기념으로 부처님 오셨다. 이거 생각 아니에요. 부처님이 오늘 왔을까요? 부처님이 온다 한다. 이게 다 생각이에요. 이것도. 그럼 지금 부처님처럼 뭘 한번 놔보느냐. 여러분 1년 뒤에 뭐 됐으면 좋겠다. 10년 뒤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를 얼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줬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겠고. 친척들 모이면 나한테 어떻게 줬으면 좋겠고. 다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돈을 얼마나 더 벌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목표는 뭐야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만. 실제 제가 뺏어가지 않아요. 마음으로만 탁 놔버리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그렇다고 그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도 돼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다. 안 돼도 괜찮다. 그러나 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왜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 개인이라는 개체적인 자아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주 법계가 나기 때문에. 우주 법계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주 법계가 동의해야지만 한 송이 꽃이 피고. 여러분이 숨 한 번 들이실 수 있어요. 내가 내가 숨 쉰다? 아니라니까요. 우주 법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난 숨을 못 쉬어요. 밥 한 끼 못 먹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라서 산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내 뜻대로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오만을 하심하고 내려놓고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 그런데 결과는 항상 더 큰 나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진정한 부처님 진실, 진리 진리가 현실로서 진리를 100%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죄를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참회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복짓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완전해요. 이대로.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이 나로서 현연한 거예요. 부처님은 여러분을 남들처럼 살기를 원해가지고 여러분같이 생긴 여러분같은 인생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왜 하필 이런 인생이 왔지? 부처님이 바로 그걸 원했던 거예요. 부처님은 평등하게 모든 삶을 다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인 삶, 나같이 가난한 삶 잘생긴 사람, 나같이 못생긴 사람 잘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부처님은 그 모든 걸 평등하게 경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이 방식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처로서. 그러니까 삶에 예스 하면 된단 말이에요. 삶에. 삶에 예스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본래 예스 하고 있잖아요. 본래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본래 허용되고 있잖아요. 내가 삶을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삶이에요. 이렇게 100% 허용되고 있어요. 둘이 없어요. 둘이. 삶 전체가 자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분별이 자꾸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속삭이니까, 그걸 따라가니까, 그걸 믿으니까 내 인생이 비참하다, 괴롭다, 아직 나는 배고프다. 이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났다. 딱 나한테 맞는 사람 만나요. 정확히. 자식이 더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결혼 반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인연 되려면 부모님하고 전 끊고 나서도 결혼한다니까요. 기왕이면 그냥 세 번까지는 반대하시고 죽어도 안 되겠으면 세 번까지는 반대하되 네 번째는 그 정도면 내가 어쩔 수 없다 하고 탁 포기할 수 있어야죠.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 100%라도 그 사람은 그 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해보는 걸 통해서 삶의 업장을 팍 소멸하면서 그걸 통해 삶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혼했으면 거봐. 네, 내 말 들어서 그런 일이 없잖아. 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이혼하는 게 또 자기 인연이에요. 이혼이 왜 나쁜 거예요? 한 사람하고 사는 거 하고 두 사람하고 살면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분별은 나쁜 거지만 1초 1부제, 여기서는 나쁘지만 1초 1부제 국가에서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단 말이죠. 정해진 게.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고 손가락 할 것도 없고 그냥 저마다 자신의 삶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은 전부 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존중해 줘야 되죠. 남들을 내 몸처럼 존중해 줄 때 그때 내가 진정으로 존중받게 돼요. 남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 줄 때 내가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진실을 깨달으면 저절로 자비를 실천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비 내가 할 수 있는 자비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어떻게든 돕게 돼요. 왜 그들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니까 자기가 잘하는 방법으로써 도울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거, 아니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기대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집 창만 내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렵지 않죠? 그러면 괴로움 끝난 거 아닌가요? 괴로움 있나요?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은 정말 없어요. 내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괴로움은 우리가 알아서 청소할 테니까 여기다 괴로움은 다 내려놓고 괴로움의 먼지는 다 털고 그러고 이제 가볍게 가셔서 자기 부처님의 인생을 이제 즐기세요. 누리고 만끽하고 하루하루 눈부신 하루를 눈부시게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부처님이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는 거. 생각으로 자꾸 현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는 거, 진짜로 사는 거. 분별로 사는 게 아니라 눈앞에 삶을 진짜로 사는 거. 그러니까 과거도 꿈이잖아요. 미래도 꿈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 다 꿈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다 꿈이에요. 꿈 눈 딱 뜨니까 아무것도 없듯이 죽음 눈 떴단 말이에요. 눈을 뜨면 이제 눈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 50년, 60년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지 않나요? 항상 눈앞에는 일이 없지 않았나요? 생각 속에서만 일이 있지 않았나요? 생각 속에서만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이 울던 때 그때 실제 뭔 일이 있었어요? 그냥 나는 울고 기분 나빠서 술 한 잔 먹고 친구랑 같이 하수연하면 술 한 잔 먹는 게 다예요. 그 사람이 나를 뭐 없다고 진짜 괴로웠던 건 없어요. 그냥 실제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가상 속에서 아픈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났을 때 그게 뭐가 됐든 죽음이 됐든 뭐가 됐든 헤어지고 났을 때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래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타격이 조금씩 오는데요. 그때는 몰라요. 왜? 그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에요. 이별이 그다 생각이에요. 아니 같이 살아도 외국 가서 이민 가서 별로 못 보고 사는 가족도 많고 남처럼 사는 가족도 많은데 눈앞에 있을 때 그때 진짜를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편견을 내려놓으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언제나 그냥 생생한 살아있는 진실 그럴 때 이제 삶이 생생해져요. 되게 새로워져요. 하루하루가 맨날 똑같이 삶을 죽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되게 새롭게 깨어나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신선하고 맨날 보는 남편은 없어지고 오늘 딱 집에 가면 새로운 남편이 하나 나타나 있다니까요. 새롭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특략한 스님이 사랑은 항상 첫사랑뿐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랑은 첫사랑이에요. 항상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각으로 자꾸 맨날 그놈이를 생각하니까 그렇지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다.